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도티인데요 지난 8월 jclp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밌는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영상으로 만드는 미션인데요 좋아하는 친구도 괜찮고 본인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도 괜찮고요 내가 즐겁게 플레이하는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창의력과 재밌는 영상 기대할게요